왜 이렇게 애잖아, 지금. 그러니까. 행복했으면 좋겠다. 행복했으면 좋겠다. 방에도 샀어, 방에도. 잘했어, 잘했어. 저는 더 사, 더. 밥이나 먹어야겠다. 지금 배고프죠. 죽은 이게 밥이 아니야. 사연이 많아 보여. 이팔이 하나씩 떨어질 것 같아. 날씨 때문인가? 날씨 때문인가 막. 그런데 날씨 때문인 거죠? 되게 좋았어요. 테라스도 오랜만에 먹었고. 좋은 거 맞죠? 행복한 거 맞죠? 저런 건 왜 저런 식으로 가도 슬프냐. 저런 건 왜 저런 식으로 가도 슬프냐. 뭐 시켰어요? 돈까스. 맛있지, 돈까스. 야외에서 저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진짜 짱이다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는 거 맞죠? 맛있는 거 맞죠? 맛있는 거 맞죠? 아니 이게 먹고 싶다는 느낌보다 짠해. 맛있어. 어머.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왜 사람들이 맛없게 먹는다고. 엄청 맛있는데? 이거 진짜 맛없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. 인상을 써서 그런가? 나도 맛있게 먹는데. 이거 영웅 분색해서 주윤발 아저씨 다리 다치고 딱 저렇게 먹으면. 지금 되게 억지로 살라고 먹는 느낌. 그러면 얼장님 영상 보면 뭐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. 술을 엄청 맛있게 먹는데. 다 먹었네, 우리. 다 먹었네, 다 먹었네. 만족스러웠어. 날씨가 없었을 때.